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날마다 평생 붙잡을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최근 여러분 개인에게 가장 기억나는 날이 언제이십니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언제냐면 2019년 12월 30일이에요 30일 31일이 이제 성구영신예배잖아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에게 이 성구영신예배는 특별합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우리 예원 교회 성도님들 특히 수요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말씀의 생명권 제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삶의 방향과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역의 방향이 결정나는 날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다 맞는 말이고 성경의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에요 다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그러면 저는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따르는 자녀에게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죠 그 이상 중요한 게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겁니다 특히 저는 예원께 교육자고 부목사고 청년을 담당하는 목사로서 이 송구영신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이 1년의 모든 사역 방향 다 결정되고 또 제가 2019년 동안 해왔던 사역에 대한 평가 이렇게 받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 31일인데 왜 제가 31일을 잊지 못하느냐 사실 청년에는요 송구영신예배 직후에 신년 밤샘 기도회가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하여튼 거 만들어 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시 새벽 5시까지예요 새벽 5시까지 그날 저녁 10시부터 종예배되고 새벽 5시까지 청년들 예배를 하는데 그날이 이제 무슨 시간이냐면 이 받은 원단의 말씀을 다시 이제 청년들에게 정리를 하고 그 말씀을 자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송구영신예배 끝나면 바로 이어서 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범죄인데 이게 제가 너무 송구하고 죄송하지만 하루만 먼저 알고 싶은 거예요 제목을 이 범죄인데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근데 이 본문하고 제목만 알고 싶은 거예요 내용은 뭐 그날 받으면 되는데 제가 수소문을 했어요 이렇게 비밀리에 지하세계를 통해 제가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 하루 전에 오후 6시 16분 딱 내 카톡을 받았어요 카톡으로 그냥 딱 제목과 본문을 딱 받았어요 제가 그거를 딱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아직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해요 제가 저희 집 식탁에 앉아서 보금치유와 입사제자 그 글을 딱 보고 혼자서 그냥 눈물이 막 주체가 안 돼가지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냥 그 다른 본문 찾아보지도 않고 그 제목만 보고 그냥 보금치유와 입사제자 보금치유와 입사제자 보금치유와 입사제자 몇 번을 되뇌이면서요 혼자서 그냥 막 이 북밭이 오르는 거예요 막 울면서 이제 본문을 찾아봤는데 이게 왜 보금치유에 입사제자 하면서 눈물이 쏙 들어갔죠 이제 살찐 거 먹는 게 이게 뭐지 이게 막 왜 제가 울었냐 제가 1년 동안 청년사역을 하면서요 참 많은 응답 또 감사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근데 사역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참 많은 한계도 제가 부딪히고 기도 제목을 참 잘 잡아야 돼요 제가 딱 청년 같으면서 2, 3, 7 아픈 청년 살리겠다 아픈 청년 살릴 수 있는 청년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아픈 청년이 겁나게 왔어요 하나님이 어 그래? 그러더니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멀쩡한 애도 막 아프고 막 다 아픈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많은 아픈 청년들을 대하면서요 제사도 있지만 사실은 아픈 청년들이 훨씬 많고 아프다는 게 꼭 정신문제나 이런 눈에 보이는 질병도 맞지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난도질을 해놓고 내가 지금 아픈 줄도 모를 만큼 아픈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이 완전 그 청년을 사로잡아서 뭐가 잘못됐는데요? 라고 말할 만큼 잡혀있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사단이 나에게 주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구별이 안 될 만큼 가정에서부터 오래된 상처가 들어와서 정신병에, 중독에, 집착에, 허무에, 공허에, 자살 충동에 너무 막 정신이 없을 만큼 또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신앙 색깔이 이상하고 말씀이 없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틀을 가지고 고통당하면서도 고통당하는 부모님 보면서도 부모님 수준에 딱 머물러 있는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그들을 살리겠다고 나름대로 뛰는데 저 개인의 또 연약함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제 한계 무능이 발견되면서요 참 생각이 복잡해지기도 했었고 염려가 들어오기도 했었고 불신앙에 사로잡히기도 했었고요 그때부터 제 개인이 깊은 기도와 24 기도 속에 제가 발버둥을 정말 쳤습니다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아 이제 진짜 내가 목사로 트레이닝 받나 보다 느낄 만큼 그래서 작년 8월 이후에요 제가 강단에 서서든 청년 강단에 서서든 뭐 팀사학을 할 때 단합방을 할 때 지교인도 할 때마다 제가 그냥 계속 저도 모르게 복음 치유돼야 된다 치유돼야 된다 24 돼야 된다 24 말씀 생각나야 된다 말씀이 사로잡혀야 된다 귀신이 있는 것과 들리는 건 다르다 예수가 있는 것과 들리는 건 다르다 예수에 들려야 된다 씌워야 된다 잡혀야 된다 계속 그 말을 했어요 제가 입만 10명 그냥 치유돼야 된다 24 돼야 된다 제가 그걸 영적 싸움을 너무 리얼하게 싸우다 보니까 그냥 막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제 생각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너무 내가 지금 막 치유치유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사실 다 아픈 것도 아니고 아픈 청년들은 좀 소수인데 청년 사학이 좀 재밌고 진치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이고 좀 연애 얘기도 좀 하고 결혼 얘기도 좀 하고 해야 되지 맨날 그냥 영적 문제 사단, 마귀, 귀신 맨날 얘기만 하니까 나 혼자 너무 심각한가 나 혼자 치유치유하고 있나 이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사학을 하면서도 나중에 어떤 생각에서 되면 아 좀 나보다 조금 더 밝고 재밌고 좀 이런 청년들을 위한 목회자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청년들을 좀 제대로 사양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 속에 있는데 원단의 제목이 보금치유와 이사 제자가 탁 뜨니까 마치 하나님 음성이 이게 나의 뜻이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이거다 이 언약의 말씀 성취에 증인되려고 너에게 언약함을 준 것이다 라는 그 위로의 마음을 확 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표현을 못할 그 감정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의를 얼마나 기대했겠으면 이제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녹취록 또 읽고 또 써고 당연히 듣자마자 그 다음날 기도문으로 정리해서 매일 아침 지금까지 1월 1일에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 저녁으로 제가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저에게 와닿는 게 뭐냐 이건 2020년 1년짜리가 아니다 이 말씀은 이 내용과 줄거리를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마 묵상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 이건 날마다 평생 항상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다 보니까 이번 원단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있고 우리의 후대가 들어있고 우리의 미래가 들어있습니다 모든 응답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제가 보면서 강단 말씀도 이 원단 말씀을 중심으로 받지 않으면 어쩌면 잘 이해도 안 될 수 있겠다라고 들만큼 이 원단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수요예배까지 오시는 분들은 생명 걸고 붙잡고 계시겠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날마다 평생 보금치유와 24 제자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금과 치유입니다 보금치유의 응답을 받으려면 정말 먼저 정확하게 보금을 알아야 돼요 보금도 뭔지 모르는데 보금치유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보금은 뭐냐? 우리 예원성도는 다 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데 그렇게 알면 안 돼요 그냥 교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왕 선제제사장 그건 사단도 안다니까요 그건 사단도 압니다 그걸 지식으로 교리적으로 안다고 나에게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나에게 정말 무엇이 보금인가? 나는 최근 아니면 오늘 아니면 이번 주 지난주 이번 달 무엇으로 기뻐했나? 내가 정말 무엇으로 기뻐했나? 진심으로 무엇으로 기뻐했는가? 내 문제 해결, 경제 문제 해결되는 그게 그렇게 나에게 기쁜 소식이었는가? 그냥 내 질병 좀 해결되고 내 상황 해결되는 그걸로 나는 기뻐했나? 아니면 정말 보금으로 기뻐했나?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내 문제 해결돼서 기뻐하는 그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똑같이 기뻐하는 내용이잖아요 많은 청년들이 얼른 배우자 만나서 청년을 탈출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들에게는 그건 보금 아닙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 성경에 말하는 보금이 보금 아닌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건데 너무 극단적인 건 아닙니까?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제가 극단적인 설교를 저는 할 줄을 모릅니다 아주 정상적인 설교를 물 떠난 물고기에는 물에 들어가는 거 말고 어떤 것도 좋은 소식 아니에요 극단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좋은 사료, 좋은 미역, 좋은 백사장 그건 물고기에게 보금 아니에요 이게 극단적인 겁니까? 이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덫에 걸린 사슴에게 그 덫에서 빠져나오는 거 말고 사슴 뿌리에 좋은 한약, 약초, 사료 필요 없어요 덫에서 빠져나오는 것만이 보금입니다 뿌리 뽑힌 나무에게 시원한 소나기는 더 빨리 썩게 하는 비극적인 소식이지 그거 보금 아니에요 뿌리를 땅에 내릴 수 있는 것만이 그 소나무에게는 보금이듯 영웅적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말고는 보금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도 보금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길이 있다면 그것만이 보금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 문제 해결 안 되고 상황 변화 없고 조건 똑같아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보금 가진 사람의 힘이거든요 어디에 나와 있냐?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4절에 이 보금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대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위세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드렸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이 보금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신천지구 하나님의 교육은 여기서 다 걸리는 거예요 이 보금은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다위세혈통으로 오시고 죽고 부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부 다 걸려요 여기서 이 구절 몰라가지고 다 한국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어떤 면에서 어제 기사에 보니까 이만희 씨 아내였던 사람이 폭로했더라고요 이만희 하나님 아니다 그거 이제 알았나 그거를 그거 이제 폭로라고 하냐 그거를 그럼 하나님인 줄 알았냐 보니까 척추협착증 수술했는데 병원에 간 사실 알려지면 안 된다네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붕대 둘도 감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코로나 퍼나르고 있던데 신천지 보니까 능력이 있고 없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다위자손으로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보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목사님의 보금 정은주 목사님의 보금이 아니라 나의 보금 되어야 돼요 내가 인정되어야 돼요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왜냐 그리스도만이 만앙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만앙의 왕 그리스도란 말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지금 현장에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청년들 사역해 보니까 똑똑해요 진짜 청년들이요 머리 잘 돌아갑니다 인격적으로도 수준 높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요새는요 1초면 전 세계 정보가 다 스마트폰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해지고 더 발전될 것입니다 존경해요 진짜 똑똑하고 진짜 훌륭하고 그분들이 이뤄놓은 업적을 통해 우리가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서울대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서울대 들어가기 힘들고 우리나라 서울대 들어가서 졸업하려면 0.1% 아닙니까 자부심 대단해요 서울대 나오신 분들 저희 청년에도 서울대 졸업한 부회장 하나 있는데 자부심 대단해요 맨날 서울대학교 티셔츠만 입고 다니고 서울대학교 이불 덮고 자고 막 그래요 자부심 있어요 자부심 있어도 되죠 공부 열심히 하고 훌륭한 남들보다 노력해서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이상하죠? 계속 정신문제에 넘쳐납니다 서울대 중에도 의대 졸업한 사람 넘쳐납니다 매년 여름에는 개도 안 걸린다 감기 안 걸린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개도 안 걸리는 영적 문제 다 걸려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집에 애완동물도 안 걸리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돈 많은데 배운 거 많은데 할 줄 아는 거 많은데요 얼마 전에 제 친구 집사가 저희 교회에 집사가 제 친구인데 아들 영상을 하나 보내줘요 아들이 보니까 요새 아이들 꿈이 유튜버가 많죠 유튜버 아예 다섯 살 짜리가 유튜버라고 흉내내는 사진이 알림 좋아요 설정해주세요 하면서 저는 유튜버입니다 제가 답장을 친구니까 솔직하게 해줬죠 목소리가 너무 구리다 안되겠다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유튜버들이 보니까 돈 많이 버는 유튜버들은요 수십억 벌어요 유튜브 창현이라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구독자가 240만명이에요 240만명 대단하죠 240만명이면 1년에 20억 가까이 벌 수 있답니다 최근에 이 친구가 컨텐츠 올렸는데 컨텐츠 제목이 뭐냐 난 자살할 건데 자살하기 전에 뭐 했으면 좋겠냐 그게 컨텐츠 이미 자살 시도 세 번 했고 우울증 십 몇 년 알았고 돈 수십억 벌고 자기 이름으로 카페도 있고 유명하고 인기도 많은데 살 수가 없다 이제 자살할 거다 나는 이미 시도해봤다 할 거다 자살하기 전에 뭐 했으면 좋겠냐 이게 컨텐츠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해도 절대 모르는 사실이 뭐냐 세상 임금은 마귀라는 거예요 이건 모릅니다 공중건세 잡은 자 얼마나 대단하냐 사람들의 생각, 무의식을 파고들어 잡아버려요 내 생각인 줄 알아요 그게 사단이 심었는데 정체를 감춰버리니까 내 생각, 내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럴 능력이 있어요 마귀가 못 빠져나옵니다 손에 잡혀지도 보이지도 않거든요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잡아서 육신을 무너뜨려 버려요 지금 뭐 연예인들 프로포폴 한다고 마약류의 약을 한다고 욕하고 재벌 3세들 마약한다고 욕하는데 욕을 해야 되겠지만 재벌 3세라 되는 사람들이 마약을 왜 하는지도 물어봐야 돼요 행복하다 마약하자 아니잖아요 프로포폴이라는 게 잠자려고 맞는 약이라는데 얼마나 시달리면 시달리다 시달리다 도저히 안 돼서 그걸 찾는 건데 그건 해결해 주지도 못하면서 일단 욕부터 하거든요 모릅니다 거짓의 압이 온천하를 깨는 자 광명의 천사 마귀 몰라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그저께 TV를 틀었는데 김수미 그 탤런트가 하는 밥은 먹고 다니냐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여자가 하는 사이클 선수 출신, 국가대표 출신의 여잔데 몸이 너무 아픈데 답이 없어서 병원 갔더니 심평이 부모한테 말해도 소용없어서 자살하려고 약 먹고 죽어가는데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 친구들이 구해져서 살아서 지금 뭐하냐? 무당하고 있습니다 젊은데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듣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자살하는구나 어떤 면에서 제대로 살고 싶은데 도대체 제대로 살 수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시달린 사람이 넘쳐나고 공영방송에 나와서 자기 시달리는 걸 계속 얘기하는데도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많은 교회들이 복음 안 알려주고 그래서 그냥 교회 와라 그냥 기도해라 안 되죠 분명히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이 공중곳에 잡은 마귀머리 박살된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만앙의 왕이시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에요 만앙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또 그리스도 누구시냐? 참 제사장이세요 왜 우리가 참 제사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감동이 없을까요? 자주 들어서 그럴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경제 문제에서 해방받기 원하고 직장 문제, 가정 문제, 빚더미에서 해방받기 원하고 관절염에서 해방받기 원하고 내 문제에서 해방받기 원해요 그래서 빚더미에서 해방 그러면 설레고 경제 문제 해방, 가정 문제 해방, 관절염 해방 그러면 설레는데 죄와 저죄에서 해방 그러면 별로 안 설레요 왜냐? 죄와 저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니까요 살인죄가 심각하다고 알 수 있는 건 살인죄에 따른 형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살인하면 무기징역, 사형 그렇게 떨어지고요 미국 같은 데 보니까 어린아이 강간했다, 죽였다 그러면 300년형 이렇게 줘요 400년형, 400 받고 500도 하고 천년도 나와요 한 번씩 그러니까 거기 죽으라는 거죠 그 정도로 죄가 심각하다 그 형량을 보면 죄의 그 질을 알 수 있죠 얼마나 흉악한 범죄였는지 원죄 문제, 사범죄 문제, 하나님 떠난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야만 해결돼요 심각한 죄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 죄에서 해방받지 않으면 내가 경제 문제가 없고 건강 문제가 없어도 죄와 저죄에서 해방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데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죄와 저죄에서 영원히 해방입니다 그래서 지옥 배경에서 해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고 모든 문제결자 그리스도가 모든 것, 그리스도가 다다 이렇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데 경제 어려움, 건강 어려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이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이 기쁜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는 사실이 아멘으로 와닿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세요 우리에게 최고의 길은 좋은 서울의 아파트를 얻는 길이 아니고 결혼 잘하는 길이 아니고 아플 때 훌륭한 의사선생님 만나는 길이 좋은 길이지만 최고의 길은 아니죠 영국적인 우리에게 최후의 길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왜 자꾸 속냐 자꾸 다른 길을 원해요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보다 더 완전한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을 놔야 됩니다 나는 이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이 복음 없으면 마귀 종로를 했어야 되고 세상 종로를 했어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가정감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 이 복음이 나에게 최고 기쁜 소식 될 때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그래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치유가 시작되잖아요 다른 걸로 안 기뻐지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지는 역사가 진짜 치유의 시작입니다 다른 거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문제 해결 안 될 상관없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니까 이게 복음 치유예요 저는 복음 치유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바로 기준 치유다 왜 많은 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나 어려움 환경이나 일 때문인 것처럼 사실은 기준이 틀려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기준되어 있고요 내 경험, 내 과거, 내 상처 그게 기준되어서 그걸로 스스로를 판단하고 복음 아는데 안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복음 아는데 안 행복한 게 아니라 복음이 기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행복한 겁니다 여전히 내 문제 해결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그게 기준되어 있다 보니까 복음이 절대 기준되어야 되거든요 기준 중에서도 세 가지입니다 응답의 기준 축복의 기준 성공의 기준이 너무 우리가 치유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치유가 안 되면요 예수 믿음에서부터 세상 불씨자 종로를 다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살게 돼요 요즘 저희 단임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툭툭 던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 들으면 너무 힘이 나고 소름돋고 감사해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 아니에요 기준이 달라요 같은 기준으로 산다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도 같은 기준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닌데요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사면 우리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기준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저는 정연사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결혼 앞두고요 부모님들이 중위 짜고 복음 가졌는데도 스펙 좋은 불신자 소개하고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 인물 좋고 배경 좀 얼른 시집 깔아 그거 들으면 아 참 병도 좋구나 복음 모르시는구나 기준 안 바뀌시는구나 복음 아니구나 여러분 응답이 뭐죠 우리에게 응답 응답의 기준 뭘 응답이라고 하죠 오늘도 내가 십자가를 만진 적도 예수님 발을 만진 적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이 믿어지는 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저는 어제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눈으로 본 적도 만진 적도 없는 십자가가가 믿어진단 말이에요 2000년에 갈보리산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내 사건 되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를 통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건요 있어도 돼가 없어도 돼요 사실 먼저 그 나라와 의만 있으면 더하여 주시고 말고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뭐 주시면 주시고 없으면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이 말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도 먹이고 재우시고 감기 걸려 죽은 사람도 없어요 광야에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최고 응답의 기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뭡니까 축복 축복의 기준 축복 받아야지 축복 받아라 축복 기준이 뭐죠 축복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아파트 평수 넓히는 거 축복 아니에요 그거 자동차 바꾸는 거 그건요 봉은사 다니는 사람도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축복 뭐냐 죄사 안 받은 것 지옥 배경에서 해방된 것 그거 축복이에요 그게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기도하는 분도 안타깝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닌데 다 있는데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성공 기준이 뭐 성공의 기준 오스카에서 아카데미 상 받고 그거 하나님 볼 때 성공 아니에요 그거 지도끼리 상 받고 평가하고 상 주고 그게 뭐 하나님 볼 때 성공입니까 랩런트가 그럼 상 받으면 안 되느냐 받아야죠 랩런트는 그 상을 뭘 위해 전도 위해서 좀 말이 먹어주니까 받아야죠 혹시 영화 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랩런트는 오스카상 받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게 성공 기준 아니에요 우리의 성공 기준은 뭐냐 전도운동 속에 선교운동 속에 있는 것 이 시대 랩런트 운동 속에 있는 그게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많은 관심이 거기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 살리고 치유하는 것 문제 있고 어려움 있죠 이 땅 사는 동안 괜찮습니다 그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 그 질병도 성공의 통로가 됩니다 지난주에 한 청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사무실로 너무 영적 문제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찾아왔다니까요 단임 목사님 찾으러 만나러 갔다가 못 만나고 저를 찾아왔어요 첫 마디가 이 청년이 그래요 어 그게 무슨 일이에요 목사님 저 살고 싶어요 이게 첫 마디에요 살고 싶다 너무 많은 문제가 와서 제가 그 청년을 딱 보자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해 안 되겠지만 너에게 이것이 축복이 될 것이다 이 영적 문제 때문에 너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다면 너는 치유의 증이 될 것이다 여기 앉아있습니다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다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준되는 날부터 복음취가 시작됩니다 기준이 바뀌는 축복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예수님으로 보러 충원합니다 두 번째로 24와 제자입니다 24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랜 시간 들어왔지만 실제 저도 그렇고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약간 뭐 개념적인 건가 배고픈 밥 생각나고 이런 건가 그게 아니에요 실제에요 실제 24시 내가 눈을 뜨고 있는 시간 심지어 잘 때까지도 24, 24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24는 그래서 뭐와 연결되어 있냐 나에게 무엇이 각인되어 있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인된 것을 24할 수 있거든요 24 기도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오랜 시간 24 동안 어떻게 기도하지? 뭐 중얼중얼거리라는 건가? 근데요 문제가 좀 오니까 24 염려가 아주 쉽게 되더라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24 염려하고 있어요 몸이 좀 아프니까요 24 불안 아주 쉽게 돼요 노력도 안 하는데 안 하고 싶은데 돼요 오히려 인간이 불편하니까 24 미움 24 분노 어느 정도냐 자다가도 그 사람 저 패는 꿈을 꾸고 그래요 자면서도 되더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죄인 출신이라 그런 건 잘 되는데요 24 말씀은 잘 안 돼요 24 기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하라는 얘기냐 말씀을 각인해야 돼요 24 되기 위해서 그래서 24 기도의 시작은 바로 정시 기도 시간이에요 24 기도의 시작은 정시 기도에요 깊은 묵상 시간이에요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나는 만약에 정신문제가 있다 우울증이 있다 공황장애 있다 귀해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 우울증이 24시 있기 때문에요 그 생각을 기도로 바꿀 수 있다면 오히려 24 기도 속에 더 쉽고 집중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정시 기도 시간에 뭐하냐 집중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24 기도할 제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그걸 기도로 계속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는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걸 알면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신 최고 축복이 뭐였어요? 기도의 축복이었어요 마태봉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줄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할 때 하늘 보자 움직인다 이걸 지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데요 많이 사용을 안 하신다니까요 24 하기 위해서 정시 기도합니다 몇 번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세 번 하라면 세 번 하면 됩니다 성경에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저도 이 말을 우리는 한 두 번만 하면 어떻겠나 바쁘면 한 번만 아니요 보니까 세 번 하라 그랬으면 세 번 하면 되더라고요 다니엘이 세 번 했습니다 하루에 세 번 힘들다 바쁘다 핑계다 바쁘다 다 핑계죠 24 안 되니까 저도 그 생각했다니까요 하루에 한 두 번만 하면 되지 세 번씩 해야 되나 기도를 바쁜데 아침 저녁으로 근데 제가 몸이 좀 아파가지고 한약 먹는데요 하루에 꼬박 세 번 하루에 꼬박꼬박 열심히 챙겨 먹더라고요 제가 중탕을 해서 그 귀찮은 중탕하고 있는 제 모습 보면서 제가 야 너 뭐하냐 싶더라니까요 약은 꼬박꼬박 얼마나 챙겨 먹는지 못 먹으면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먹어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기도는 안 해요 요즘엔 제가 하루에 세 번 시간이 있으면 네 번 다섯 번 멈춰서 기도합니다 밤에는 깊이 묵상합니다 명상하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4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반드시 반드시 2020년에는 찾아 맛보시길 바랍니다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제자의 길을 가요 제자가 누구죠 헌신 많이 하고 인격 훌륭하고 아닙니다 그냥 그건 인격 훌륭한 거예요 저는 제자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없어요 제자는 내 주장 없어요 내 계획 그런 거 없습니다 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교회고 오직 전도 선교 내 계획이 없다니까요 내 주장 내 고집 없어요 제자는 저는 제자를 표현하는 최고의 성과가 바로 갈라데아서 2장의 집사리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지만 가장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에게 이 구절을 좀 각인시킬까 어떻게 좀 사실적으로 와닿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사진 한 장이 또 올랐습니다 무슨 사진인지 한번 띄워주세요 저 사진이에요 오징어를 해풍에 마르는 저 사진 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오징어 저희 청년들 지금 카톡 프로필 사진 저 사진이 많아요 어머님들이 헷갈리시고 갑자기 오징어 도매업을 하나 왜 자꾸 저 사진을 띄워놔요 제가 저거를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저 오징어는 자기 생각 없어요 자기 계획 없어요 주장할 거 없어요 그냥 걸려있는 거예요 저 걸린 막대기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에 걸려있는 거 이렇게 걸려요 말씀에 이렇게 가면 가는 거죠 무슨 매달려있는 오징어가 나는 매달리기 싫다 나는 좀 반건조되기가 싫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고집 자기 계획 없습니다 제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요 나를 따르라 그럼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은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면 던지는 거예요 묻지 말고 따지지 않고 그냥 말씀하라는 대로 제자라고 하는데 너무 자기 생각이 많다 교회에서 뭔가 할 때 말이 많다고 제자 아니죠 제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제자는 자리와 자기 체면에 관심 이만큼도 없습니다 제자는 현장과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누에미아는 당시 지도자지만 또 제자였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되었다고 성전의 벽이 재건되었다고 좋아할 때 누에미아는 영적 성벽 재건에 관심이 있었죠 무너져버린 영적 기준 세우는데 관심 있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바리세인 서기관들이 자리싸움 할 때 초대교회 제자들은 핍박죽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관심 없어요 그런 거에 오히려 빌립 같은 사람은 아무도 관심 없는 사마리아 지역에 귀신과 영적 문제로 눌려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는 그래서 뭐에 관심이 있냐 영혼구원과 전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훈련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그래서 훈련받기를 기뻐하는 자가 제자예요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고 더 듣기 원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24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를 넘어서 현장과 영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반드시 1인 1교회와의 축복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며 24 기도 되고 있고 뭐 내 고집 내 주장 없고 말씀 따라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1인 1교회에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치유와 24 제자의 응답을 날마다 평생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주관합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골프 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원리가 있어요 골프에도 공을 똑바로 멀리 보내려면 원리대로 쳐야 됩니다 그냥 골프채 좋은 거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원리대로 쳐야 돼요 대부분의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보면 원리를 무시하십니다 원리 무시하고 감을 믿어요 자기 감을 그래서 굉장히 실력이 늘지가 않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치면서 골프 어렵다 이런 말 들으면 저는 안타깝죠 원리대로 치면 되는데 복잡하고 대단해 보이는 일도 원리를 알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렵고 복잡한 책이 아닙니다 원리를 말하는 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중요한 원리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날마다의 원리 성경은 날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요 생명과 관계된 건 날마다 해야 돼요 물을 날마다 마셔야 되고요 밥을 날마다 먹어야 되고 잠은 날마다 자야 돼요 그래서 지겹지 않아요 물 물 마시는 게 지겹지 않아요 밥 먹는 거 지겹지 않으시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밥 먹는 거 기다려지고 아침 먹으면 점심 먹는 거 기다려지고 한 끼 못 먹고 열 받고 속상하고 저녁이 기다려지고 늘 먹었지만 평생 먹었지만 날마다 먹어야 되죠 잠자는 거 지겹지 않죠 잠 못 자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죠 날마다 생명과 관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날마다의 원리가 바로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를 제공해 주시면서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추리국기 16장 4절에 그때 여하께서 모세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일주일치 확 거둬가도 되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나가라 그랬어요 날마다 나가서 거둬와라 이게 뭐죠 하나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은혜 아니면 안 되는 너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라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새로운 은혜를 받아라 이 보금주와 24세자의 말씀은 1월 1일만 듣는 게 날마다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힘을 얻는 것이 성경적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계보금 하냐 이 원리대로 했어요 이 원리대로 이 원리를 지켰습니다 4등전 2장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갇혀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모여서 말씀하긴 하고 포로마고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한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날마다 모였고 날마다 예배했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이 원리대로 살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왜 집에 안 들어오고 싸돌아다니냐고 핍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성전에서 지역에서 날마다 이 원단의 말씀 묵상하지 확인하셔서 올해뿐만 아니라 남은 평생 복음치유와 이스라엘의 증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이스라엘의 증여되시기를